캬시가 지금 샷이 너무 좋고 때문에 이거 받쳐 받쳐 이거 풋까지 해 이거 몰라요 몰라요 스스로를 너무 믿는 자 오! 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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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살았어요! 살았어요! 필! 완전 필! 자 용랑 와아! 와니엘 자일리톡까지 빼고 있는데 무서운 롤이 붙이면 야! 빵미! 두 명을 상대로 지금! 근데 오늘 뭔가 다른 느낌이 있네요 와! 항상 비를 뚫어줬거든요 2점 엄청 빨리 갑니다 지금 살라요 야! 타이밍이 너무 좋아서 근데 이게 개크 빼고 분 나쁘지 않았는데 야! 이게 바닥까지 아 근데 슝맨이 지금 슈퍼레이어서 양현우까지 잡아냈습니다 아! 이런 거 힘들죠 이거 오히려 블루가 확실히 수도 유리하긴 한데 뭔가 요즘에는 레드가 너무 잘하다 보니까 금방 블루가 더 글리에 고가요 와! 바닥을 뚫렸어요! 아니 이미 개끗에서 빵미소드가 잡히면서 바닥이랑 위치이랑 다 뚫렸거든요 야! 그러니까 너무 약간 노려지는 게 있는 거 같아요 네! 와! 우리! 어차피 내가 실력으로 인정 못 받을 바에는 내가 허진석처럼 웃기는 걸로 가겠다 어? 프레이? 프레이하고 지금 프레이? 흉맨! 일단은 잘 막아줬습니다 네 백업 됐어요 그리고 일단 입구에 스나이퍼 리프 선수까지 브리핑이 됐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번 라운드는 막아내겠는데요 네 저도 요즘에 안 하니까 네 아 죄송합니다 대단한 수맥은 수고하네 오! 오! A쪽 오! 하지만! 호진석이 흉맨 선수 댄스 야! 그래도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요 되죠 되죠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잘하고 왔어요 아 그럼요 이거 니은자 쪽인가요? 빵빈 선수가 있는데요 아! 반샷! 와! 시간 됩니다 시간 됩니다 지금 용락에 있어서 어? 어 용락? 용락 이거 잡아줘야 됩니다 용락 용락 아 리프 선수 판단이 진짜 빨라요 근데 이거 진짜 맵을 진짜 크게 쓰고 있어요 와! 와! 어 어디서 3대 3이 중요한 라운드 와! 와! 용락이가 나의 스포드라이트를 너무 가져갔다고 아! 용서치 않겠다고 아 이거 아 이거 아 끝났어요 지금 이거 날도 선수 체력 없어요 아 진짜 체력 1 P1 정말 미세먼지 아닙니까 이 정도면 맞추면 좋은데 오! 그래도 그래도 한 명 잡고 갔습니다 맞을 뻔 했죠 네 맞은 듯한 착각을 그러니까 이게 로리 선수가 어 날도 네 네 로리 선수 같은 경우 어떤 플레이를 좋아하냐면 와! 2층을 저렇게 묶어주면 B에서 1대1 싸움은 웬만해서 잘 안 져요 아 그렇죠 네 로리 선수가 그래도 일단은 와! 아니 로리 팀 뭐 그냥 아 우리 결승 같다 지금 수나도 위치 오! 허진성! 허진성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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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지금 템포가 빠르거든요 오! 그리고 지금 용락 선수가 2층 가서 잡아둔 거 왔거든요 오! 이렇게 되면은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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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달방 이러면은 사실 맵을 많이 뺏겼습니다 네! 아! 숏 더블에 야 이거는 힘들겠는데 6대4 아겠는데요 그리고 삐도 스나이퍼가 계속 보고 있어요 맞아요 네 재력이 너무 없네요 네 이건 권총만 들고 가겠죠 네 김주석! 아! 양현우군요 네 샷적인 능력 오! 오! 이거 좀 약간 벅 느꼈겠는데요 오! 단정감 좀 쓸 수 있잖아요 아 그러셨죠 네 오 로리까지 아 근데 자 이걸 부진성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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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권총은 아시네요 오! 이미 7점을 찍어놨는데 여유가 있는 거죠 네 양현우 양현우 아 네 양현우가 잘 막아줍니다 네 날 동안 체력이 없어서 네 아 2세트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두 번째 세트 오! 백샷 백샷 오! 퍼포먼스 네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 거 같아서 후반전은 뭔가 좀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맥박 쇼답 쪽으로 좀 일단 오! 빼야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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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프 와! 이거는 좀 어디... 네 아 아 아 다시 한 번 오! 오! 잡혔어요 잡혀서 자 이건 날도가 잡아내면 땡키긴 한데 오! 날도 노려볼 만합니다 오! 그래도 이걸 근데 이게 지금 날도 선수가 얼마나 잘한 거냐면 스나이퍼가 죽는데 머리에 컨디에 있는 리프 선수를 지금 딴다는 게 맞아요 맞아요 원래 아까 같은 경우도 A에서 이렇게 끌어줄 때 오! 이거 너무 나이스죠 오! 한 번 해줄 때 됐거든요 네 이거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죠 팡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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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이거 뚫어주면 이거 얘기 달라진다 리프 아 정말 허진석 이거 옵저버가 이제 허진석을 찾지도 않아요 이제 또 스나 투이면 오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 하지만 아 이거 너무 암울해요 지금 아이고 리프가 컨디나 컨사에서 저렇게 계속 브리핑을 해주면 아 아 아 이거 지금 연습 조금만 한 번 올라가요 오! 진입 진입 믿을 건 빵미뿐 오 좋아요 네 허진석 1킬어요 가장 좋은 라운드 같습니다 네 허진석 1킬 하면 이깁니다 허진석 아 날도 잡혔고 아 체력이 너무 없어요 아 체력이 너무 없어요 체력이 너무 없어요 모든 종목이 그렇죠 오! 야 나이스 시장 나왔습니다 완벽한 완벽한 허진석 오! 허진석 허진석 2반 라운드 있죠 2반 라운드 지면 오 이거는 가져가겠는데요 질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거 지면 안 돼요 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팀워크로 했다기보다는 자 이번엔 좀 어려워보이긴 합니다 네 아 빵미 어 이거 빠르게 야 어디서? 어? 어? 잘라낸다면 이거 충분히 이거 오! 뼈가 올 수밖에 없는 그림이고 아 어 그래도 브리핑 어 브리핑이 있었나? 다 피가 없습니다 네 체력이 없어서 이거는 무난하게 허베져스가 이길 것 같습니다 아하 아 이거 오 오 우리 용락 아 숭맨은 그럼 전반전 마지막 라운드 근데 2대로 끝나면은 숭맨은 0킬러 마무리인데요 네 네 네 사실 롤이 팀이 가장 선호하는 거죠 첫 라운드가 야 이거 전남 히트 들어간 거 잡혔고요 오 아 또 2층 죽었어요 이게 날도가 백업은 왔는데 이게 수나가 와 있으면 힘들어요 이게 아 그리고 용락이 이미 너무 빨리 누웠어요 네 네 용락 선수가 너무 빨리 누우면서 아 이거 허진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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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 쪽에 한번 해주나요? 허진석 보여주나요?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리고 주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 옛날 사람 와 아 귀엽자 네 아 저 오히려 압박 들어왔는데 네 야 일단 좀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업그디였어요 네 많이 봤죠 압박을 갖는데 압박을 당했죠 네 네 아 이거 잘하면 이거 아 아 아 어 팀장 대결 팀장 대결 팀장 대결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아 오히려 로리가 정보가 있습니다 오히려 네 오히려 로리가 쫓아갑니다 로리가 아 아 아 근데 이게 설이 이게 설이 근데 막설이라서 맞아요 막설이죠 네 자 로리가 아 아 아 아 아 로리 뭐하러 아니 허진석 춤 잘 출리 아니 허진석이 자기 설을 몰라요 아 아 이거 로리 선수 몰라요 어떻게 할지 아 그렇죠 야 허진석 허진석 선수가 와 이거 이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도 기획장 그래서 가다놨기 때문에 네 콜 다 먹었죠 리프 혼자 남았거든요 아 이거 7대6 가겠는데요 이거 네 그리고 아 슝맨이 뭐 이미 아 아니 아 이게 근데 같이 나갈 리프 선수가 쓰나란 말이죠 네 아 이거 약간 예상이 되면 와! 이게 약간 솔직히 예상을 할 수 있는 단단하게 힘이 드네요 사실 이렇게 여는 게 맞죠? 야 A에서 바로 그냥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요 어? 키킹? 뭐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키킹 와! 와! 안 돼요 오 쟤리팀 오 쟤리 네 저희가 머리도 중요해서 아 이상해 아 근데 그래도 이게 A 이거 모르죠 A도 이렇게 스나 쪽이 흔들리면서 지금 B도 진입을 성공했습니다 맞아요 카시 정리해야 돼요 이거 못 잡으면 이러면 이러면 잡혀도 힘들죠 힘들죠 시간도 없고 힘들어요 야 진짜 MVP네요 카시가 정말 정말 영리하게 플레이해주고 있어요 지금 아 너무 잘했어요 이거 사실 이번 라운드 수능력은 카시에요 아예 이거 잡혔어도 이거 끝났어요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성민 뭐 그냥 쉬어도 되죠 아 네 전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은 특히나 더 조심하죠 맞아요 와 좋은데요 쟤리 올라왔어 쟤리 올라왔어 아니 쟤 전력은 그냥 50대 50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누가 실수를 하려고 와 와 와 너무 잘 뚫어 이렇게 했는데 사실 어 어 이렇게 뚫어버리면 네 포지션 우겼고 백업 왔어요 아 아 이거 머리 뚫리면 힘들어요 머리 뚫리면 힘들거든요 하지만 제리 선수 제리 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또 성민 선수가 또 작업을 그러니까 이게 영리한 게 뭐냐고요 야 아 제리 선수한테 슬라임이 진짜 흔들리고 있어요 맞아요 네 어 근데 일단 A쪽 완벽하게 나와줬고요 오발 롬필 네 네 특히 이제 슬라임 선수의 위치는 아 아 약간 너무 자신감 있는 자리 한 발로 치니까 역시 카시가 지금 샷이 너무 좋고 때문에 아 아 아 와 이거 푹까지 이거 몰라요 몰라요 와 그냥 바로 하는데요 그냥 가요 카시 선수 자신감 붙었어요 어 이거 예상 못했죠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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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체력이 너무 없어서 가드 선수 위치를 알죠 아 모르나요 아 이거 뭐 어 진짜 야 이거 이성비 부담되겠는데요 어 진짜 너무 부담되겠는데요 와 아 봤어요 아 이성비 갇혔습니다 아 야 팬들하고 되게 좋은 플레이를 그렇죠 네 아 킹 슬라임 슬라임 컨디션 너무 좋아요 솔직히 제리 팀도 충분히 5라운드 땔 수 있는 팀입니다 네 네 네 이러면 또 달라집니다 어 제리가 이거 분위기를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키티가 아 야 카시가 진짜 아 진짜 유치도 걸렸고 노출됐고 아 아 이래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네요 진짜 이게 또 재미죠 사실 그렇죠 어 이성민 와 이런 게 무서워요 이런 것도 한 번씩 이렇게 아 매치 포인트에서 완벽하게 이번에는 제리와 고발 선수를 잡아주면서 그러니까요 이건 또 아리도 잡고 1세트는 무난하게 넘어갈 것 같네요 네 끝나네요 8 대 2 웬만하게 좀 압도적으로 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와 이거 왼벽에서 왼벽에서 숏 앞으로 붙으려고 하는 그 짧은 찰라가 있거든요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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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드가 일단 와 와 잘했긴 했는데 네 안녕 아 아 가드 당장 2층에서 잡고 갔어요 아 하지만 성민 와 이거 모르겠는데요 카시가 있어요 있어요 카시 있습니다 아 하지만 고발 아니 원래 고발이 원래 이런 플레이를 진작 해줬어야지 네 근데 분명히 선수는 느낄 거예요 와 오늘 우리가 야 이거 바로 바로 떼는데 아 고발 진짜 쇼시 와 카시 와 진짜 카시 아니 이성민 백업을 반대쪽에서 해주는 그림이 돼서 야 이거 완전 왼마 완전히 막히는데요 네 네 네 한 번 더 제리가 고발과 함께 아 흔들리는 선수도 많아요 근데 못 꽂아도 안 흔들려요 그냥 몸으로 그냥 박어버려요 네 맞아요 아니 또 이성민 선수 2층 와있어요 아니 왜 와있는 건가요 2층에 그러니까 이성민은 저런 플레이를 좋아해요 고발의 워너택에 좀 돌은 걸 들고 있는 아 이걸 와 아니 하지마 다했어 한 명 잡았지만 다 잡은 거나 다름없어요 네 한 280 넘었어요 네 거의 다 없어 네 이러면 쉽죠 나머지 선수지 그렇죠 벌써 기역자까지 내려오고 왔거든요 네 잡는다 하더라도 오 시간이 없고 없습니다 아 시간이 없어요? 네 시간이 없어요 이성민은 약간 B에 있는 거예요 B에 있는 거예요 B에 있는 거예요 B 오 이거 이상민 체력 없고요 아 이거 지금 이번 라운드 해볼만 합니다 아 체리 체리가 잘 잡아줬죠 네 이거는 이거 해볼만하죠 네 2층 잘 잡아줬고요 체력이 없고 오우 위치가 네 오우 체리 뭔가 내가 쏘는 대로 상대방이 캐릭이 들어와주고 맞아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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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약에 클리어 나오면은 이거 오우 이거 위험할 수 있어요 아 아 이게 체력이 많았던 론톡 선수가 백업으로 와있었기 때문에 아 하지만 어 슬라이미 낙파를 했어요 슬라이미 이게 수나가 살아있는데 수나를 활용을 너무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키치가 와리를 잡아내고 오히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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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오우 아 이거 2층에서 체리 오우 체리 야 이거 시선은 가드가 끌고 네 정말 잘해줬죠 맞습니다 오우 이성민 오우 아 야 이거 A쪽 A쪽 오우 오우 이번에는 오우 오우 아 제리 선수 반샷 오우 롬픽 선수 아 아 키티가 또 야 이런은 야 이거는 너무 아쉬운데요 하지만 롬픽의 백업 네 괜히 아니 이거 머리를 나가면서 에임이 떴기 때문에 총은 쐈는데 네 야 이게 이성민이 또 그걸 역으로 이용을 하는 와 이성민이 또 맞춰 또 맞춰 아 이거는 뭐 어 어 어 이거는 약간 네 카시 선수가 아예 소수가 있었어 우와 제리도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네 아 근데 이렇게 되면 너무 좋은게 슬라임 선수가 또 이번에는 백업을 네 이성민이 수밖에 제리까지 잡았어 아 체리까지 아 근데 아직 몰라요 가드가 아 아 가드가 키티를 잡았어야 되는데 이거 그랬으면 모르는 건데 아 아 제리 이거 힘들죠 아 이거 매치 포인트 가겠네요 네 네 힘들죠 아 잘하면 꼴찌할 수도 있겠는데 네 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와 와 이게 슬라가 날뛰고 있어 에롱 열고 있어 슬라가 하고 네 이게 피우칭이 또 살릴 수밖에 없어요 아 가고 싶은데 막 가요 지금 끝나겠네요 예 끝나겠네요 오 제리 그래도 제리가 마지막 philosoph 로또 오 오 오 저한테 제리가 없네 저거 근데 이게 어차피 근데 이게 자리가 잡혀서 오 네 어차피 그 시간을 오 오 제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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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샷 월샷 야 지금 이거로 끝났어요 아쉽네요 아 저 월차지 안맞네요